교촌치킨 하니콤보 음.. 바삭하네 밤낮에 뺏뺏살이 없어야 좋다 뺏뺏살이 없어졌네 뺏뺏살이 없어야겠다 양이 엄청 많네 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양이 많네 양이 엄청 많네 오전화니스파클링 먹어볼까? 레몬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바람에 서 있기 때문에 aram 그런데데데데데데네 음 다리 너무 느끼하다 이거 물 먹어야 돼 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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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렴 мышл 밥 ят 맛있 то 亲 ск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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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이 있을텐데 으음 닭 봉인가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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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근데 양이 진짜 많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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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으 으 으 으 으 으 라스트 으윽 핳하나 아, 네. 너무 맛있어 한 개만 더 먹어볼까? 한 개만 더 먹어볼까? 잘 먹었습니다